근데 뭔가 형이 아메바 간다 했을 때 뭔가 약간 어울리는 느낌이었어 원래도 많이 같이 일, 작업을 하던 회사이기도 하고 어울리고 뭐 큰 회사고 좋은 회사니까 당연히 잘 챙겨줄 테고 뭐 알아서 형이 잘하니까 그래서 뭐 잘해라 패디 잘해라 잘해야지 앞으로의 패디 아직 사실 프로듀서로서 많이 했지만 본인의 앨범 내는 건 거의 처음이니까 그걸 발돋움하여 더 높이 올라가고 성장하는 그런 패디가 꼭 됐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